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냥 먹는 거 알고 있었어? 아! 메뉴 치킨 닭이 커가지고 이 뼈가 이만 뼈가 씹혀 이 뼈여는 밀킷 먹는 거 멀마나 뼈는 한 번 ARU 바꿀거 같았 pensando 얘들아 귀찮다고 떨어지잖아 방금 와가지고 중계방에서 석류별풍선 한 개 더 나셔먹어 너희 추천하고 욕하는 거지? 추천하고 욕해 이제 시청자수 슬슬 빠질듯 됐으니까 시청자수 찍었으니까 강대 들어가야겠다 매니저들 누구누구 있어 누구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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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아니 대박 매니저들은 방송 끄는 거 왜 잠수로 그렇게 타? 너 왜 지금부터 욕하는 애들 잡아? 얘들아 내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모바일로 들어오는 애들은 모바일로 들어오는 애들은 아프리카 어플로 들어온 거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잖아 얘들아 내가 뭐 하나 말해줄게 너네가 나를 뭐 좀 듣나 별거 아닌 BJ, 뉴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방송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나는 애청자가 10만명이 넘고 팬클럽이 10만명이 넘어 얘들아 나 이정도 되는 여자야 너희가 날 이제야 안 거지 난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인기를 유지해왔었어 지금은 랭킹이 내가 지금 37위? 37위지? 떨어진 거야 옛날엔 3위 아래로 떨어지질 않았어 옛날엔 3위 아래로 떨어지질 않았어 아 노예야 강퇴하라니까 아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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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. 아, 고양이 떨. 와, 진짜 모바일이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. 두 마리 아니야, 한 마리야. 이거 양념치킨 머스타드 찍어 먹으면 맛있다. 그렇게 먹는 사람 있나? 오, 있네. 나만 그런 줄 알았어. 매니저 욕한 애들 잡아. 저 새끼는 내가 직접 잡아야겠다. 매니저가 잡으면 블랙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잡으면 블랙이 들어간다? 개빙닭! 개빙닭아! 배가 고파 슬픈 별풍선 5개 넣어주면가? 개빙닭아!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봐. 니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그게 너의 유언이 될 테니까. 말 안하네? 왜 이렇게. 어? 으으으으으 pieces! 와. 야 트럼 듣기 싫으면 니들이 나가면 되잖아 아 근데 집에 왜 이렇게 넓냐 순살은 먹는 맛이 없어 그 먹는 재미가 없어 이 뼈 원래 원래 말이야 고기는 뼈에 붙어있는 쪽이 맛있는 거거든 뼈에 붙어있는 게 삼겹살도 오돌뼈 있지 그 부분이 맛있거든 순살은 맛이 없어 난 파닭도 순살 안 먹어 서든.. 아 지나갔다 팬가입 축하해 서든펀치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팬가입 축하해 고기대장벌풍선한게 팬가입 축하해 망고스팀 배봉정도 생겹 축하해 망고스팀 배봉정도 생겹 축하해 아 무스분같아 자매님 발풍선한게 맛있어 설라틀 발풍선한게 팬가입 아 의자 세핑인데 씨발 흘렸어 아 또 털 아 진짜 미치겠네 털 때문에 아 근데.. 아 이거 진짜 바꾸고싶다 어떡하지? 왜 이렇게 다 크지? 배부른데? 작은 거 하나만 먹고 싶은데 아니 양념 말고 후라이드 후라이드 아 살짝 아쉬운데? 내가 콜라 성대문 사여줄게 씨 쓰ee 씨 쓰윷 똑같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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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우뱅미니! 원샷 도전! 얘들아 나에게 힘을 줘 화이팅! 다같이! 화이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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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실패! 잘 먹었습니다 쿵쩍쿵쩍 쿵쩍쿵쩍 에에에 녹방 보는 사람들 안녕! 녹방 보는 사람들 나 의자 샀어 자랑하는 거야 안녕! 다음 녹방으로 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